자 오늘은 착용만으로 활력업 에너지 부스터로 팔찌 칼로와 함께 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아 이 친구 얼마나 귀여운데요 정말 다능함의 최고죠 우리 홍유나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귀엽네 김국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우문 홍유나입니다 제가 감히 여기에 나와도 될지 저도 섭외총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원체 이제 너무 잘 치시는 분들의 영상만 있다보니 저 같은 곤린이는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최근에는 이제 뽕냥뽕냥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여러가지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쁘시는 모습이 종종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명랑이들끼리 절대 저희는 백돌이라고도 안해요 백돌이 수준도 안됩니다 정말 명랑이들 그늘집이 맛있어서 다니는 이 명랑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걸 또 굉장히 즐겼었어요 즐기다가 제가 중간에 십자인대 촬영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좀 못췄죠 못 치고 다시 시작한 지도 이제 얼마 안됐습니다 정말 명랑이에요 명랑하게 골프를 시작한 지는 아마 한... 처음 시작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년 반 정도는 쉬었으니까 막 치면서 재밌게 막 연습하고 뭐하고 놀러 다니고 막 연습하고 맨날 스크린 연습장에서 살고 막 그랬었을 때 딱 다친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면서 본인 아니게 한 6개월 이상을 또 쉬게 되면서 그러다보니까 또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또 필드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막 그렇게 됐죠 혹시 라베는 지금 얼마나 좋으신가요? 뭐 라베라고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국진 선배님하고 같이 쳐본 동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김국진 선배님 골프 함께 하러 간다고 했더니 다들 선배님한테 가서 많이 배우고 와라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굉장히 심적으로 좀 왜 나한테 이거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있죠 제가 만약에 애매하게 좀 뭔가 친다 수준이었으면 저도 약간 어? 이럴 텐데 이제 아예 못 치니까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아 이제 저 친구를 통해 완전 골린이도 아니고 골삐약이에요 그냥 삐약이 삐약이 삐약이가 조금이라도 삐약 삐약 되는 걸 그래도 국진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여기 파주잖아요 파주 근처도 못 왔죠 저는 저기 일산도 진입도 못 했을 거예요 골리니는 이렇다 배우는 자세고? 골리니도 아니고 골삐약이 골삐약입니다 골아장이 골아장아장 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요? 뭐 틈이 나면 하루에 만버걷기라던가 몸에 좋은 걸 챙겨 먹긴 하는데 그래도 규칙적으로 개입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해야 운동도 하고 모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바빠도 건강 꼭 챙기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짠 어 이게 뭐예요? 팔찌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팔찌가 아니죠 어머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팔목이 두꺼운데 저한테도 편안하게 잘 맞네요 그럼요 우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그 다니엘 해니 씨 그렇죠 네 다니엘 해니 오빠가 그 라운드 나갈 때 꼭 차고 나간다고 했던 그 부스터 팔찌 알고 있네 그것도 있던데 일명 비거리를 늘려준다 뭐 이런 일명도 있던데 예 사실 이게 칼로 팔찌는 네오디늄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혈액 순환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활력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력과 에너지가 좀 걱정되는 분들한테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좋은 그게 선배님 가벼워요 가벼죠 무거우면 내가 못 차요 선생님 내가 무게 갈 때 네 무거우면 채 떨어지기 전에 이게 떨어져요 가벼워야 돼요 네 가벼운 다 가벼워 이것도 가볍고 이게 12G 오 딱 좋습니다 근데 또 저는요 선배님 이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음 그리고 되게 좀 뭐랄까 힙해요 좀 이렇게 정말 plut心扉 꿈민 느낌 그렇죠 뭐 하나 딱 차고 있으면 네 뭐 이렇게 해서 커플들을 많이 차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칼로 팔찌 차고 운동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부스터 돼서 근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자기장이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잖아요 근육통 완화에도 좋고 운동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운동 선수들도 많이 착용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칼로 팔찌 착용을 딱 했으니까 이제부턴 운동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크로스! 크로스하면서 시작해보죠 자 홍윤아 화이팅! 화이팅! 풀트쇼! 오케이 나는 뭐 윤화가 치는 걸 보고 싶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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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니 뭐 나이스샷! 우와! 아니 난 그럼 그냥 선배님! 아까 저 이런 어드레스에서 뭐 안 하세요? 난 안 해 나는 그냥 쳐 그럼 선배님! 뭐 이렇게 치시네요? 어 그럼! 대문 치여! 우와!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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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 아니에요? 잘못 쳤는데? 아.. 어 그게 잘 갔어 저 멀리건 써도 돼요 선배님? 아니 잘 갔는데 왜 써? 아니에요 멀리건 처음 시작해봐도 돼요? 아 그.. 멀리 한번만 시켜주세요 선배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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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이거 아닌데? 선배님이 쳐다보셔서 그런거 같아요 아 그런가? 근데 내가... 둘이 치는데 안 쳐다볼 수가 있나? 아 이것도 잘못 쳤는데 오케이 잘 갔어 이거 아니에요 선배님 저 아 이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선배님 근데 지금은 더 쓸 수가 없어 아 선배님 아 저입니까? 아 저네요 그럼 아 그럼 내가 같이 치면 어디 딴 데 갈까? 아니야 어떡해 지금 그게 또 많이 갔어 아직도 선배님 못 따라갔어요 아 그럼 아 이거 드라이버가 망해가지고 아 그럼 내려올 생각하지 마 예 아직도 있어? 네 계속 쳐야 돼? 이제 체를 바꿔가면서 쳐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와 잘 쳤어 어? 어? 아 드디어 선배님 네 오 우와 우와 그렇지 이제 지금부터 윤확을 계속 치면 돼요 선배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와 오우 야 윤확 생각부터 잘 친다 아닙니다 선배님 올해 필드 한 번도 안 나갔다면서? 올해는 못 나갔어요 근데 잘 쳐 이제 또 제 순서입니다 아 그럼 그럼 아 방향 완전 잘못 쳤네 왜? 우와 아 방향을 어 잘 갔어 그래도 오 선배님 순서 오셨어요 어 어 내가 순서였어 하하하 우와 어 순서가 왔어 아 어떡해 어머 우와 나는 이제 끝났어 야 지금 선배님 이거 끝냈어 나는 야 지금 선배님 이렇게 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없어 난 지금 꿈꾸고 있는 거 같아 하하하하 여기 벙커 여기거든 네 어 진짜 너 행복해 난 오늘 죽을지도 몰라 행복해서 많은 골리니분들 화이팅 잘 했어 우와 아 아 너무 세게 쳤다 어 어 날 싸우냐 그래도 이거를 못 넣으면 양파죠 선배님 지금 몇 번째인데 아홉 번째요 벌써? 벌써 아홉 번째야? 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지? 오 아 너무 센가? 아 너무 셌다 아 빠른 그린이 그린이 빠른 건데 더블파야 야 잘했어 잘했어 김무친TV에 처음으로 양파가 나왔습니다 우리TV에 양파가 나왔어요 1호 1호 양파입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야 처음 나왔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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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양파입니다 아 너무 행복해서 나는 어쩌니? 선생님 어떻게 쳐야 잘 치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유나 내가 볼 땐 점수만 그렇지 못 치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선배님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원래 나는 이렇게 쳤었는데 네 유나가 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꿈틀꿈틀 되면서 너무 잘 쳐 꿈틀꿈틀 꿈틀꿈틀 타법인데 어우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어떤 자세도 없이 그냥 어 우와 하 하 하 저렇게 카메라가 공 따라가면 진짜 잘 쳤을 때 카메라가 따라가잖아요 225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또 유나 하나 어머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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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진짜 점심 아 웃겨 진정하고 아 왜 이렇게 나오시지? 아 미치겠네 그게 뭐냐면 티높이를 너무 높이 올려서 아 그래요? 응 유나채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우위를 맞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 높이 올려달라 그런지 난 모르겠어 이유를 그런데 요 정도가 맞아 아 그럼 이게 요렇게 한번 쳐 볼게요 어 그럼 그게 맞아 어우 굿샷 우와 지금 뭐야 와 와 158m 김국진 골프다닙니다 하하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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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진을 따르라 곤란의 줄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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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김국진 골프다 아 그럼에도 저군요 또 저네요 선배님 어 그렇지 아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선배님 아니 아니야 그래도 잘 쳤어 60m 하하하하 와 이야 이거 히이 히야 나이스 어프로치 그렇지 와 바로 뜨잖아요 선배님 나이스 어프로치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야 아 아 이거 또 탑을 쳤어요 어떡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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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야 너무 잘했어 솔직히 누가 쳐다보면 진짜 멋지는데 누가 쳐다봐서 너무 떨려요 하하하하 감독님들 죄송한데 다 돌아오게 되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독님들 돌아서세요 쳐다보면 안되고 전부 다 뒤로 돌아서세요 나도 뒤로 돌아서 있을게 한번 쳐볼게요 선배님 응 어 잘했는데? 아 아 아우 조금 모자랐다 조금 모자랐어 윤나 또 저네요? 응 오 잘했다 윤나 잘했어 아 너무 쎘다 또 아 쎘지만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나이스어 응 이 경기 제가 제가 빌린거에요 선배님 그럼 저만 치다가 가네요 선배님 아 그럼 거의 너만 춘다고 보는데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아 조금만 더 세게 칠걸 그렇지 아니 지금 그래 잘했어 이렇게 감을 잡아가는 거야 아 아 어 잘했는데 어? 아아! 진 inic. 더블판. 더블판. 나 더블판 처음이에요. 아 우리 채널에서 첫 헐 두번째 헐 다 더블판 처음이에요. 축하합니다. 아 진짜 내가 정말 역대 제일 못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치지 않지만 역대 최고 귀여워 역대 최고로 귀여워 우리 골피아기들 화이팅! 그럼 당연하지 와 우와 어디 저 이거 묶고 갈게요 선배님 그래 그래 이거 이야 마음 먹었구나 이제 선배님 하하하하하하하하 선배님 진짜 야 너 만화에 나오는 그 친구 맞지? 네 어떤 만화든 저 같은 친구 꼭 나오더라고요 이야 만화에 나오는 친구를 내가 보더니 파슬이에요 선배님 대박 허리는 나는 거 보여주세요 아우 잘 못 쳤다 잘 못 쳤어 와우 아 바로 옆에 와우 와 아우 웃겨 요거 한번 자신 있게 쳐볼게요 선배님 응 우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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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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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 우와 원 시켰어 아니 선배님 옆에서 선배님이 계속 괜찮아 사람들 이렇게 해주니까 힘이 나요 그럼 잘하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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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프로치 어이 어프로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선배님 야 이제 나가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야 야 야 야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선배님 제일 멋진 게 파에요? 어 제일 멋진 게 와 와 윤화 버디 퍼시야 어 어 또 떨리기 시작해 어 떨려 다 딴 데 보세요 다 딴 데 보세요 자 딴 데 보세요 다들 자 윤화 버디 퍼시입니다 된 거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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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버디 우와 저 이제 퇴근해도 될까요 선배님? 이 정도면 퇴근해도 돼 심장이 터질 거 같아요 우와 호흡 어떻게 버디를 잡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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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와 이게 너... 김국진 골프 교실 출신입니다. 대단하네요. 아... 예, 선생님. 아 제가 봤겠어요. 제가 봤겠습니다. 117m, 오르막식이니까 127m, 130m. 예. 할 수 있죠, 선생님? 아 그럼! 버즈 잡은 사람이야. 골피아기들이랑 김국진에게 오라! 한 명 왔어, 너. 아... 마음이 앞섰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치고 싶었다, 그렇지?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그래도 잘했어. 마음이 앞섰어요. 첫 털 두 번 찍을 생각해 봐. 얼마나 잘 쳤는지. 아, 이것도! 아... 어우 그래도 많이 갔어. 진짜 힘이 좋아. 힘 있는 사람이나 힘 빼는 거야, 그렇지? 힘 없는 사람은 힘 뺄 수도 없는데.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선생님. 잘했어, 잘했어. 뭐가 막 잘 치고 싶은 마음에. 아, 너무 잘 치고 싶은 마음에. 아, 너무 잘 치고 싶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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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예를 들면 이거야. 네. 힘으로 치지 말고 이 헤드를 통통 내려서 치라는 거야. 이것만 통통 쳐도 잘 나가는 거지. 근데 굳이 막 힘으로 세게 할 필요도 없어. 네. 툭툭 치면 돼. 툭툭. 어. 오케이, 오케이. 툭. 그렇지. 툭. 와, 잘했어. 어? 그렇지, 그냥? 툭 계속 잘 가잖아, 그렇지? 그래. 오, 툭툭. 잘했어. 툭. 와. 잘했다. 이거 잘 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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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깝다. 와. 근데 감각이 좋구나. 아. 아니, 지금 잘 친 거야. 이건 어떻게 쳐야 돼요, 선배님? 그냥 치면 돼. 어떻게 치는 방법. 그, 오른쪽 끝. 오른쪽 끝. 고! 아, 오, 좀 짧았다. 하하. 하하. 아, 배골파. 근데 본인의 스타일이 내려왔어요. 그럼. 아, 좀 약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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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선배님 파 밑으로 안 내려가시네요. 아, 그렇지. 팝 바이브네요. 와, 엄청 기네. 아니, 5번 홀이라는 얘기지. 팝 바이브 홀이 아니고. 팝 보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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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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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이거 만약에. 필드면 선배님. 저까지 지금 지그즈그 걸어가시겠네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하하하하. 이렇게 이동 중이야, 지금. 하하하하. 사례입니다. 다. 아, 그렇지. 됐어. 이거다. 그게 좋은 거야. 이 정도야? 어어, 어, 어. 공에 한 3분의 2 정도야? 어어, 어. 그게 딱 좋아. 이게 튀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유나한텐 지금 그게 맞는 거지. 와. 봤지? 우와. 그니까 그 정도면 잘 맞는 거예요. 아, 아, 아. 아니 뭐 벙커는 상관없어 벙커지? 여기다 놓고 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벙커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선배님? 그냥 치면 돼 어떤 걸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벙커는? 어떤 걸로 치는 게 아니고 잘 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아니 이거요? 이거요?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벙커를 고구마 이걸로 넣어요? 짧게 잡아 아 이걸요? 이렇게요? 어 그거보다 좀 더 아니 이거만 해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똑같이 수행해 아 그래요? 발은 어떻게 해요 선배님? 발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요? 어 똑같이 와 잘 맞지? 우와 그치? 거기에 대신 이렇게 짧게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벙커 나올 때 선배님 이거 필드 나가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필드에서도 필드 가면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팔로 발로 묻잖아 네 그만큼 몸이 들어갔잖아 네 그만큼 짧게 잡아줘 지금 짧게 잡았잖아 아 아 호바야 내가 안 나왔으면 이런 거 몰랐지 아우 세상에 나이스가 계속 나오네요 선배님 아 나이스 맨이야 네 선배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거리를 넘게 치는 게 나요? 아니면 가까운 앞에 치는 게 나요? 제대로 치는 게 낫긴 한데 굳이 짧게 이것도 봐봐 네 여기보다 이게 높아 안 높아 여긴 높지? 네 짧게 잡고 그리고 샌드라고 봐봐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아주 가까울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잡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요 오른발 어디로 놓을까요? 어 오른발 쪽 오른발 쪽에다 이 정도 더 짧게 잡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짧게 지금 최대한 좋았어 지금 이 정도요 어 그리고 다 치는 거예요 아 아 아 지금 약간 아 아 아 아 방향이 너무 틀렸다 어 센서인데 하지만 괜찮다 하지만 괜찮다 어우 잘했어 그렇게 치고 아 더 세게 칠 걸 그렇지 못 갔는데요 선배님 그거보다 약간만 더 백승욱만 좀 더 했으면은 잘 맞으면 좋지 멀지 않아? 이 정도? 그렇지 잘했어 오 가까이 됐어요 어 더블보기 더블보기 잘했어 야 더블파가네 더블보기야 더블보기 선배님 뭔가 되게 응 다정하게 나긋나긋하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아요 혼나지도 않고 오 혼날 일이 어디 있어 되게 뭔가 사랑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니 이렇게 귀여운 사람을 어떻게 혼내래 너무 좋다 김국진 아카데믹 지금 등록하세요 희ㅎㅎ 와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우와 와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까움은 파 왼쪽에 살짝 땡겼어 inated 다음에 여기 실제로 우리 같이 나가서 한 번 쳐보면 안 돼요 선배님? 좋지. 불원용인이라고? 저처럼 약간 연예인들 있잖아요. 개그맨 후배들 개그맨 후배들 중에 진짜 골프 배우고 싶은 꼴리니 꼴비야기들 진짜 많거든요 꼴비야기들 제가 다 끌고 올게요 아니 근데 유나만 충분해 다 끌고 올 필요 없어 지금 유나 지금 유나 감당하느라고 지금 유나 한 사람만 감당하고 싶어 끌고 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유나 한 사람만 되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꼴비야기가 꼴리니 되는 그날까지 우와 세상에 우와 선배님을 보는데 저도 막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도 속이 후련해요 내 제자는 유나면 충분해 이거는 선배님 가까이 잡는 게 나요? 멀게 잡는 게 나요? 지금 잘 잡았어 그 정도가 아 이 정도요? 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그렇게 치고 네 나중에는 네 이거를 팔을 이렇게 뻗으면 네 여기 힘이 들어가 네 이렇게 살짝 당겨 봐봐 그러면 힘이 힘이 빠지지 근데 이렇게 접고 쳐도 돼요 선배님? 원래 접고 치는 거야 아 이렇게요? 이렇게 뻗고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는 것이 유나가 볼 때 봐봐 이 개나 이 개나 이게 훨씬 편해 보여요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치고 나중에는 칠 때 이걸 살짝 이렇게 너무 이 빼지 말고 살짝만 당겨줘서 치고 이 상태에서 살짝 이 정도 어 그렇지 그러면 힘도 빠지고 공도 더 잘 맞고 와 와 지금 약간 선배님이 하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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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어나지 그럼 사랑합니다 어 또 나네 어 이렇게 치면 돼 나 치고 노노노 나 노노노 나 노노노 이렇게 치면 돼 와 오오오오오오o 고따 와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어어어 아 머리는 안 갔어요 맞은 게 잘 맞았단 말이야 우와 선배님을 따라 해야 되겠어요 하어어어 이 거리인데 피를 치세요? 와우 이 거리는 피가 맞아 와어 백미터 저 새 공 맞궜네 이야 우와 와 힘줬다 그죠? 힘줬어 그렇지만 괜찮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아쉬움이야 아 그보다 더 세게 다 쳐야지 더 수영을 다 해야 돼 네 그렇지 괜찮아 지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중요한 건 거의 다 왔다는 거야 거의 다 왔다는 거야 너 부산 갈 때 한 번에 가니? 아니면 뭐 저기 뭐 저기 역을 들렀다 가니? 들렸다 가지 당연하지 이게 지금 들렸다 가는 거야 지금 대구역까지 왔어 안 내려도 되는데 자꾸 내리는 게 뭐 그러니까 KTX 끊어 놓고 그지? 네 네 퉁 잘 쳤어. 야 이제 이제 부산 거의 다 왔다. 10m 잘했다. 이거 되게 잘한다. 되게 잘했어 이거. 선배님 이미 부산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난 아까 와 있었지. 그저께 오신 거 같아요. 난 아까 와 있었어. 아우 아깝다. 아까우면 파. 똑바로. 잘했다. 잘했어. 지나갔어요. 지나갔네. 그럼 이걸 만약에 필드리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아 이제 훑었다고 그러지. 이렇게 스쳐서 훑었다는 거예요. 오늘 라운딩은 해피 라운딩이에요. 활력 업 라운딩. 네. 간다 간다 간다. 오~~~ 그렇지. 3m. 나이스 버프 그렇지. 1m. 오케이. 와아 민아야 너가 공치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힐링이래 포바오 같나요? 약간 중국에 있다 언제 온 거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좀 약간 잘 찍으신 포바오가 너무 앞서요 그럼 그럼 잘 찍고 싶은 건 좋은 거야 갑자기 스윙이 빨라지고 그래요 괜찮아 어우 잘했어 너무 세게 쳤나? 아니 아니 너무 세게 치다 나이스 나이스 퍼팅 할 수 있어 퍼팅이 된다 퍼팅 할 수 있어요 선배님 잘했어 잘했어 13m 어떻게 해야지 이건 잘 쳐요 선배님 수행해 봐 맞아 세기가 2m도 세게 치면 멀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치지 말고 빵 치지 말고 그냥 탁 적당하게 너무 약하게 치지 말고 네 그렇지 이 정도면 잘 치신 거 같은데 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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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와 아깝다 나이스 퍼팅 오 소매님! 아 복이구나. 아 그새 한 번 더 췄지? 소매님 이거 방송 보면 진짜 수많은 삐약이들 다 올 것 같은데요? 선배님한테 배우러? 아니 너만 오면 된다니까. 나이스 버디! 와 400미터 너무 멀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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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미터 넘었어. 와... 그럼 오르막. 오르막이라고 덜 나간 거예요? 오르막이니까 아무래도. 와! 굿샷! 와 잘 친 거야 오르막에. 우와! 나보다 앞섰는데? 제 앞에 있었잖아요 소매님. 아 그래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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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두예요 선배님? 이야! 저 우두 안 쳐봤는데 이거 해볼까요 선배님? 해봐 해봐 해봐. 우두는 어딜 잡아요? 우두는 쉽게 말하면 요 보폭을 쭉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네. 공이 여기다 놨지? 네. 공을 요 정도 넣으면. 아. 그러면 딱. 그럼 치는 거 그대로 치고요? 어어. 지금 잘 맞았어. 지금 쉽게 잘 맞았어. 우두는 보통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야 돼요? 아니 지금 지금 오르막인데도 잘 맞은 거야. 9번으로 칠까요? 7번. 7번. 7번으로 치면 돼. 하아. 지금 선배님이 칠하는 대로 딱 치니까 뭐가 착착하면 돼요. 그죠? 딱 이렇게 보이죠.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이것도 그냥 흰 병충 차야? 아 그럼. 어우 그렇지. 잘 갔어. 어우 그래도 거의 다 갔어. 잘했어. 하아. 여태께도 다른 분들 나오셨을 때 한 번도 이런 시간이 없으셨죠? 이렇게 혼자 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지 근데 지금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선배님한테 배워서 어 잘했어 아이고 너무 센네 그렇지만 잘했어 아 나이스 언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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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선배님은 진짜 치는 곡이 몇 개 없으시네요 아 몇 개 없어 어 파 찬스에요 파 찬스 어 후 7m 오 오 오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아 그래도 컨스더 안 들어갔지 그치 잘했어 그 안에 딱 들어왔어 그치 어 파쁩니다 음 선배님 이거 골프 칠 때 버릇 같은 거 없으세요? 없어 칼로 어 아하하하하 이렇게 딱딱하죠 칼로 칼로 침다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내가 옛날에 이 춤을 췄잖아 그치? 갈로춤 아우 굿샷! 우와다 우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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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는 여기서 굿샷이라고 영어 나오는 거 처음 봐요 우와 굿샷 우와 어우 지금도 잘 맞았다 와 잘 맞았어 됐다 야 너 유나야 너 자꾸 좋아지는데 그치? 저 선배님한테 배우니까 느는 거 같아요 느는 게 보이죠? 응 진짜 계속 좋아져 선배님 때문에 늘어요 김국진 김국진 어디 가서 너 골프 어서 배웠니 그러면 국진 선배한테 배웠다고 할게요 아 그 당분간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조금만 이따 하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응 응 소리가 그냥 우와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우와 편안하게 아 이거 똑같아 아 이것도 또 힘이 들어갔다 네 천천히 힘 빼고 괜찮아요 괜찮아 뭐로 쳤지? 6번이요 아 6번 쳤어? 예 이걸로 예 아까 알려주신 대로 어 알려주신 대로 이쪽 발 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편안하게 띠를 두르고 엄청 많아치게 나오는 사람 같지 않아? 와 잘 쳤다 윤아야 잘 쳤어 잘 쳤어요 나이스 오늘 된 거야? 오늘 됐어? 아 오늘 안 됐다 와 아깝다 잘 쳤는데 몸을 돌리는 아 아까 잘 쳤잖아 어 아이고 아이고 지나갔다 아이고 지나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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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밑을 쳤다 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국진 선배가 안 나와 보시는 줄 알았는데 나오고 계십니다 네 간혹 나옵니다 간혹 출연하고 있어요 오케이 한 번 더 아 어 그건 되게 잘했어 어? 아이고 아이고 또 간다 잘했어 잘했어 멈춰 멈췄어 잘했어 잘했어 어흐 아 아 오 어el 아이고 이건 원래 버디인데 원래 이렇게 누가 알려주면 평소보다 못 치잖아요 버디인데 야 이거 똑바로 해요 선생님? 그럼 똑바로지 됐어! 됐어! 난 못 살아 난 못 살아 힘이 너무 쎈가 봐요 잘했어요 정말? 아 정말? 잘했어 잘했어 아 정말 너무 와 이렇게 라인을 쳤네 잘했어 그늘찍 가시죠 잘했어 그늘찍 가자고 잔잔하고 치자고 벌써 전반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김국진TV 거친없는 골프 구독자만을 위한 칼로 팔찌 최대 할인 혜택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기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업로드된 후 24시간만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빨리 친구들한테 다 소문해야 되겠어요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요 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자 잠깐 쉬고 후반전 갈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전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몸이 좀 개운하면서 팔찌를 또 칼로 팔찌를 차서 그런지 뭔가 지치지도 않고요 뭔가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지치지가 않아 우리가 전반에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홍윤아만 여기 서 있었다는 느낌만 좀 아는데 골프장에 푸바오가 있었다 예예 자 부드럽게 힘차게 바로 후반전 한번 시작할까요? 가시죠 칼로 화이팅 홍윤아 화이팅 화이팅 김웅진 아카데미 화이팅 아카데미 없어요 홍윤아만 있어